머리는 제가 그 오늘 바른거 없어요. 오늘 바른게 없는게요. 비가 왔잖아요. 정지훈씨가 정지훈씨가 다시 한반도 순회공연을 돌고 있어가지고 머리에 뭘 바를 수가 없어요. 원래 비오는 날 안바르잖아요. 다들. 길이만 줄였어요. 길이만 줄였고 그래서 아까 잠깐 집에 오는동안 머리가 우산을 써도 빗물이 좀 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캠이 안부렀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산을 써도 빗물이 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에 뭘 안바른건데 그쵸. 아니 나는 그냥 그거 안받거든요. 왠지 나 상처받을거 같아서 그 방송 안보고 그냥 그리고 사실 축구경기 끝나고 거의 아침까지 작업하다가 잤어요. 아 겨울님하고 도안님밖에 없었어? 아는 분이? 겨울님은 골든벨 나왔었던거 같고 그쵸. 도안님은 BJ간담회 때 왔었고 약간 뭐 아 맞아 박가을님하고 지연님 두다 골든벨 왔었죠. 심지어 나 뒤풀이 때 얘기도 좀 해봤는데 뭐 아니 뭐 아는 BJ야 많겠죠. 이게 뭔가 한번쯤 이름은 들어본 BJ들 있잖아요. 사실 베비들은. 아 쿠니? 피곤해서 그런거 아닐까?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거야 BJ들이 BJ들이 막 그런 여러가지 그런 논란에 그런거 있잖아. 사실 논란이 휩싸일 일들이 좀 많아요. 이게 말 한마디 그 순간 이런거 때문에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BJ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뭐 뭐냐 그거라면서요. 남순이도 며칠 전에 뭐 응?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며칠 정지됐다 풀렸다면서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고 사실 그런거 있어요. 제가 그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여줄거 있었어. 내가 아까 그 머리 잘리기 전에 이거는 내가 이거 SNS에 딱 올려놨었거든요. 이거 SNS에 딱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몇 주 전부터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때마다 그 동영상마다 일일이 싫어 싫어 하나씩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른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은 진짜 팬들이고 그 이거 동영상은 내가 예전에 그 경기광주에 그 뭐냐 그 매운짬뽕집 그 푸파대회에 연습하러 간다고 사전방송할 때 사전방송할 때 그때 올렸던 그 동영상 갔다가 댓글이 달린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한대 때리고 싶다길래 그래서 와서 때려보라 했더니 한 2-3주 동안 계속 그 이후로 한 2-3주 동안 내가 올리는 동영상마다 싫어요가 하나 이상씩은 다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마치 국거박 알죠? 그 네이버에서 댓글로 활약하는 사람 중에 닉네임이 국민거품 박병호라고 있어요. 박병호 선수를 그 뭔가 그냥 욕을 하는거는 아닌데 팩톡으로 상처 주는거야. 계속 댓글로 그 박병호 선수에 관련된 그 기사에 갔다가 그 기사마다 일일이 제가 쓴 기사에도 국거박이 댓글 단적이 있어요. 응. 그 정도인데 진짜 거의 그런 수준으로 계속 그 싫어요를 달아온거에요. 왠지 이 사람같은 생각이 든거에요. 내가 딱 그 촉이 와요. 내가 예전에 음 내가 이제 악플러를 내가 딱 집어낸적이 있거든요. 악플러를 딱 집어낸적이 있는데 또 이제 또 이제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 내가 음 음 뭐냐 좀 친구와 약간 그런 사적인 그런 관계 그런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막 폭로하겠다 그런거를 기사 댓글 했다 타는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에요. 저런 놈 없어도 내 유튜브 동영상 볼 사람 많아요. 꼭 저런 사람 없어도 돼.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런 사람들도 관심이라고 저런 사람이라도 없으면 무관심이 더 무섭다. 하는데요. 차라리 음 저런 악플을 달 바에는 안보는게 나아요. 어. 저런 악플을 달 바에는 안보는게 나아. 차라리.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가 이제 사실 나는 그런 식으로 한 이십몇 년을 다녀왔어요. 어. 아. 방송 접고 일하라고? 치. 내 방에서 그런 채팅 쓰면 무조건 블랙인데. 어. 어. 내 방에선 그런 채팅 쓰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없이 고의보내드리죠. 음. 나 김소월씨보다 독해요. 말없이 고의보내줘요. 어. 내가 운영자. 내가 운영자. 내가 운영자들보다 제제 센 방송인거. 응. 다들 아실분들 알잖아.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호의적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시가 보여요. 이게 몇 년을 하다보면요. 시가 보여. 사실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다른 BJ들하고 그런 이제 교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 다른 BJ들하고 약간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하다보면요. 그. 그. 금치거 썼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런. 에휴. 뭐냐. 그래서 다른 BJ들하고 이제 그. 골든벨 뒤풀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말했. 막. 아무 말이나 함부로 했다가 막. 그. 막 신고당하고 막 미투당하고 뭐 그러니까. 막. 이제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고. 운영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 한 적 있는데. 참.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계속 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우리 방에서요. 내가 책임을 안 줬는데 운영자님이 책임을 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스포츠 중계할 때. 그. 좀 그래도. 나름 호의적인 시청자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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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운영자님이 책임을 걸 거야.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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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처받았잖아. 하. 하. 이 방송은. 나름 운영자님들이. 챙. 챙. 그. 응. 챙기. 체크하는 bj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 그나마 좀 많이 채팅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나마. 우리 방은. 응.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운영자. 운영자. 책임. 그런 게 딱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그. 다이렉트 송출과 관련된 약간. 에로. 그. 이제. 버그가 걸리고 그러면요. 운영자님들이. 운영자 채팅으로 알려줘요. 응. 제 방송에 가끔 들어오시더라고. 운영자님이.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운영자님들이. 그러니까. 제 존재를 기억하는 운영자님들이. 이제. 꽤 있으니까. 어쩌면요. 제 방송은. 유저들이. 아. 나를 아는 비율보다. 운영자님들이. 나를 아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운영자님들이. 내가. 방송을 거의 매일 한다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시니까. 하니깐.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거죠. 이제. 교육적 공개방송 이런거 있을 때 내가. 그. 웬만하면. 출연을 안 하더라도 내가 구경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교육관련해서. 그. 이제. 프리겁으로 지원 나오는 운영자님들은. 다 저를 알죠. 그. 그. 곽방TV 공개방송이라든지. 대균쌤 공개방송이라든지. 이런거. 아. 미지수님 갔어요? 왜 나나 안 불러주지? 응. 그냥. 그분을 여캠이라고 불러준건가? 응. 하니깐. 그래가지고. 하니깐. 그냥. 이래저래. 이래저래. 약간. 그냥. 이래저래. 그냥. 약간. 그냥. 좀. 상처받은 대상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악플러한테도 상처받고. 음. 뭐냐. 이번에. 이번에. 그 식무기일행사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BJ들을. 응. 누가 선발했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채널로 방송한건 없고. 아마 BJ들끼리 방송한거. 그거만. 남아있더만요. 내가. 검색만 해보고. 보진 않았거든요. 음. 상처받을까 봐 안 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운영자님들이. 뽑은건 아닌거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운영자님들이 선발을 안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메이저 BJ들이 주관은 하고. 그런. 그 운영자님들이 그냥 껴가지고. 그런 컨텐츠 지원 형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마이크 이런거 관리를 했으면요. 이게 컨텐츠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 컨텐츠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한 번. 그. 컨텐츠 특집 방송 이런거. 응. 그래서 이거는. 운영자님들은. 이런. 방송 장비. 이. 송출. 이런거.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거야. 사실상.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렇게 많이 갔어요? 체육대회 때 두고 보자.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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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년에 식목일 방송도 있었고. 흫. 몰라. 올해 체육대회하고 통합됐나? 작년에 체육대를 따로 했는데. 어. 아이 그래가지고. 아. 그 악플이요? 으응.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그. 저 사람. 들으라고. 일단은. 저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신고를 안했었어요. 신고를 안했더니. 그. 신고를 안했더니. 그 다음에 한. 2, 3주 동안요. 제가 유튜브에. 그 2, 3주 동안. 내가 유튜브에 동력상. 아마. 한. 100개 이상은 올렸을거에요. 100개 이상은 올렸는데. 응. 100개 이상은 올렸는데. 한. 그중 한. 수십개. 싫어요. 그냥 쩌쩌쩌쩌. 누른거야. 아니. 왜냐면. 나는 몰아서 올리니까. 그. 특히. 교육방송. 이런거 할 때. 영상. 긴거. 몇개씩.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계속. 올라갈거는. 계속 올라가니깐요. 지금. 나도. 올려야될거. 지금. 아직. 수두룩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그냥. 토크방송 좀 짧게만 하고. 그. 올린다는거에요. 결국. 아까. 신고 눌러놨어요. 캡처는 떠났지. 근데. 만일에 대비해서 캡처는 떠놓고 신고했지. 이거 캡처 떠놓고. 신고하고. SNS에도 올려놨죠. 사실. 그래요. 이제. 내가. 방송국에는 이런. 약간.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안올려서 그러는데. 그런. 일상 속. 그런 생각. 이런 얘기들은. 내가. SNS는 계속 올리거든요. 응. 그리고. 이제. 뭐. 내가. BJ들하고. SNS 교류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BJ들도. 그런데. SNS. 음. 계속 체크하고. 나도. BJ들의 SNS 체크하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냥. 이러라고 올리는건데. 음. 보라고 올리는거죠. 그런건. 대신에. 나는. 그런. 무개념한 게시물은 안올리니까. 음. 생각없이 올리지 않아요. 난. 음. 그래서. 신고는 넣는데. 근데. 맞다. 아프리카TV에서는요. 블랙리스트 등록하면. 이제. 그 사람의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제. 음. 뭐냐. 생방송 입장 못하고. 그리고. 방송국에 컨텐츠 이런것도 못보지 않나요. 블랙에 들어가는. 근데. 이. 그. 이 구글쪽은 내가 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아예. 내 동영상 아예 못볼 수 있는지. 그런것까진 내가 모르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 구글에서 그런것도 안챙겨질 짬이긴 한데. 아예 못보게요. 구글에서. 응. 그lock. 음. 아. 스마트폰은 더덕 안되요. 음. 하긴 스마트폰은 거의 로그인해야지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참 내가 하여간 내가 이런 나는 그런 적이 있어 나는 이제 학생일 때도 학생일 때도 약간 내가 내가 고등학교 때요 내가 중고등 동창들하고는 내가 싸이월드 일촌을 안 맺었어요 안 맺은 이유가 어쩌다가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홈피를 그렇게 타고 가가지고 내가 중고등 때 학교 애들의 홈피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애들끼리 막 나를 까는 그런 얘기들을 본 거야 하여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공론화는 안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그 중고등 때 학교 애들하고는 아예 이제 뭐 싸이월드든 SNS든 뭔가 연락을 안 하죠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못 참고 뭐라고 했는데 내 체격을 생각해봐요 우리 반에 몸무게 100kg짜리에도 있었어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내가 말 다 했죠 그리고 내가 맡았던 반 담임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만만한 선생님들만 그 만만한 선생님들만 담임이었어요 어쩌다가 나는 그 우리 반 우리 반 담임은 죄다 만만한 선생님들만 걸린거야 만만한 선생님들만 걸리니까 애들이 그렇게 막 날뛰죠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학교 다닐 때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친구가 거의 없죠 그래서 동창회 동문회 이런 것도 안 나가고 그런 것도 안 나가고 몰라 그 근데 초딩 초딩 때에 몇몇 친구들이 그 싸이월더로 내가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막 일촌신청 이런건 안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 좀 초딩 때 몇몇 애들은 좀 연락 좀 하고 살걸 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했었어 음 그렇잖아요 초딩 때 추억은 있잖아 음 특히 이제 나는 초등 초등학교를요 두군데를 다녔어요 중간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중간에 이사를 가가지고 초등학교 두군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산 그 아니요 마포초등학교 아닌데 나 그 아니 학교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아 그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실제로 마포고등학교가 서울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마포고등학교가 진짜 마포역 있던 그 터에 그 마포고등학교 있었다는 그 비석만 있거든요 지금 그 마포역 앞에 그 오피스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마포고등학교 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마포고등학교 강서구에가 있어요 진짜 강서구에가 있어요 그 개발되면서 나갔어요 막 그 개발과정 이런걸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그 근데 왜 마포고등학교가 강서구인지는 모르겠어 그 참고로 그 마포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아마 그 가수 휘성씨가 있을거에요 음 그러하구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휘성씨 선문대가 선문대 나왔죠 음 근데 수능 4번 보고 갔잖아 하하 수능 4번 보고 대학 갔잖아 그분은 음 방송에서 밝혔어 수능 4번 봤다고 하하 수능 4번 보고 합격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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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고 그 그 실용음악과 아니고 신방과 나왔어요 그분은 하하 하하 그랬었구요 그 그 아니 그때 내가 연예계 뉴스를 우연찾게 봐가지고 하하 그래서 내가 좀 교류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학교 다녔던 인연들 중에서는 학교 다녔던 인연들 중에서는 교류하는 친구가 거의 없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던 친구 중에 그 옆반 애 중에 좀 가깝게 지낸 애가 있었어요 옆반 친구 중에 걔하고는 지금도 이제 그냥 같은 채팅방에서 뭐 카톡 채팅방에서 그냥 얘기 나누는 수준 그정도 연락까진 하구요 그리고 사실 대학 학부생때 그 이제 관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연락 많이 안해요 그냥 동기 한 몇명정도 한 동기 몇명정도만 연락하고 후배 몇명 후배 몇명 동기 몇명 후배 몇명 그리고 이제 4학년때 같이 수업들었었던 그 한살차차 동생 한명 그렇게정도만 연락하고 살지 그 동생 한명은 지금도 가끔 만나죠 음 그렇게 그냥 그래서 사실 그래요 좀 학교에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만나는 관계가 없어요 음 동창회 이런거 안나가고 근데 사실 그러잖아 엄빠가 이제 그 가끔 동창회 때문에 막 시골가고 막 그런거 보면 그러니까 명절때 막 그 시골가서 막 동창회 이렇게 만나면 참 나는 저런 세월이 올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은 이제 SNS라는게 있어서 딱히 그렇게까지는 안하는거 같아 SNS 있고 카톡 있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되는거 같아 이제 트렌드가 어차피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하고의 그 연락빈도가 더 많죠 지금은 그렇고 또 이제 또 친구가 좀 있다고 쳐도 이제 약간 우리의 또래들 중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우리의 나이대가 되면 그런 친구들 사이에 연락이 막 매일매일 카톡으로 연락하고 그렇게까지는 안되는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음 그래서 슬퍼지는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았잖아 어촌에서 금을 꿰어받냐고 고딩때 친구랑 매일 연락한다고요? 혹시 막 단체 카톡방 막 이런거 있는거 아니야? 단체 카톡방이 있고 막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냐면 내가 내가 저 친구를 저 친구 어디 출신인지 아니니까 그래서 왠지 아 카톡방 역시 예상은 했어 약간 그런 그 유 아 아 그래 에이 그정도의 악플은 그정도 악플은 양반이지 나는 더한 악플도 당해봤었어요 아 금치거 음 금치거 단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음 그거는 굳이 그 안 알려줄게요 음 그냥 여러분들을 알아서 쳐보고 좀 다른 단어로 좀 순화를 좀 시켜보세요 음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서 음 사실 그래 이제 몇몇 방에서는 이제 BJ가 왜 하트를 어떤 채팅을 썼길래 하트 같던지 하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거 없어요 음 전 그런거 없구요 근데 이거 금치거 설정이요 그니까 그 아프리카TV의 통합금치거는 하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금치거 있잖아요 BJ별 자체금치거는 그 그 PC PC PC방송에서는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모바일방송에선 또 적용이 안된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모바일방송은 적용이 안돼요 왜 그런건지 모르겠어 그렇구요 개인적으로 그런건 맘에 안들어 좀 통합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 통합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긴 하는데 뭐 뭐 어쩔수 없는거죠 그건 뭐 몰라 시스템상의 문제일수도 있고 그건 아 그쵸 그 듣기 싫은말이 있잖아요 BJ들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몇몇 BJ들 방에서는 BJ가 정말 정말로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으면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을 채팅을 하면 바로 강퇴되는 방도 있잖아요 음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뭐 그런 방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방에서는 그냥 좀 순하게 넘어가는 채팅이 어떤 방에서는 그 채팅을 쓰자마자 강퇴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내 방도 그런거 가차없이 강퇴시키는 채팅들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제가 방송국 공지에 그 상당 고정하는 그 공지 공지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때가 있고 업데이트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음 굳이 그런거 알려줄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개인 방송의 그 특징은 그 BJ가 정말 상처받을 정도로 듣기 싫어하는 말은 그 무통보 강퇴시켜도 돼요 그건 사실은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뭐냐 유저가 무슨 채팅을 쳐서 강퇴됐다 하고 신고를 하면 운영자가 이제 뭐 BJ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BJ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다 그래서 그 방송 중에도 공지를 몇 번 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유저는 그냥 얄절 없는 거죠 뭐냐 그 아프리카 TV 그 공지사항에 올라왔더라구요 그 3월에 그 악성 채팅에 대한 그 제재 있잖아요 그거 알림 올라온거 알죠 한번 보여줄까요 악성 채팅에 대한 제재 그거 공지 올라왔더만 알림 들어와가지고 악성 채팅 그 조치 결과 보여줄게요 한번 어쩌다 오늘 약간 그런 약간 악성 댓글 악성 채팅 뭐 이런 관련한 그 주제 얘기가 됐네요 뭐 잘됐지 뭐 언젠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거든 됐다 이런 채팅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음 잠깐만요 비율 조절 좀 하고 잠깐만 아 이거 확대되는구나 다행이다 자 아프리카 TV는 타인을 공격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악성 채팅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어요 현재 악성 채팅 제재는 라이브 모니터링 및 채팅 신고를 통해 공식 방송 및 모든 BJ 방송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시청자 여러분 의 채팅 신고 참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매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악성 채팅의 조치 결과를 안내해 공지를 통해 아프리카 TV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안내하고 있으니 뭐 공지를 그 흠흠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건전한 채팅 문화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하성 채팅 비하성 채팅 만 193건이나 돼요 대표적인 거 이거 별 표시한 거 알죠 이영 장애인이 BJ를 장애인으로 비하한 거죠 그리고 그 꺼 38절아 이거 꺼져라가 약간 그 금치거 그 약간 그거라서 그런거 하구요 짱 뭐 있다 짱 뭐는 뭐해라 이거 비하성 그리고 별로라는 놈들 애 뭐 뒤진 은연 이런거 비하성 그리고 애 딸린 은은여 여친 주위에 많은데 이것도 비하성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하성 만건이 넘었구요 선정성 채팅 성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성들이 제일 맛있는거는 쪼이는 구응이야 정확히 뭐에 대해서인지는 알거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닝 응은 잡고 가자 이거는 약간 아 참 이게 남자가 친 채팅 같은데 뭐라고는 안하겠어요 그리고 음 생수 잘하게 생겼네 삐 음 그리고 나 그걸로 쌍절 쌍절곤 올린다 그게 되나 못할거 같은데 음 그런 이게 있고 그리고 방송과 무관한 그러니까 방송 주제와 무관한 어그로 채팅 만 455건 신고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남자만 가도 된다 이거는 약간 이거 주제가 아닌 방에서 누가 신고를 했나보다 의경 1047기다 질문받는다 월금 400만원 받는게 낫다 3년 무기징역 살고 3억 받는게 낫다 제주대학 감귤학과 재학중이다 질문받는다 한달 연봉 350 무기징역 5년 사는 대신 1억 받기 저런 채팅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261건 자기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역시 개인주먹 개인전화번호 수많은 악성채팅 유저를 명단을 전부 공개하기에는 어려워 일부 심각한 악성채팅 내용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제가 제가 읽진 않겠어요 댓글까지 뭐 이런 게 있고요 스포츠 방송 가능 저작권 잠깐만 좀 보고 할게요 이제부터 올림픽은 비저작권이에요 AFC 여자 아시안컵 그리고 스포츠 저작권이 있는 종목은 다이렉트 방송이 가능하게 돼있어요 물론 그 EPL 프리메라리가 챔스 포칼컵 등은 라이브 스포티비 나우 소스 다이렉트 송출만 가능해요 다른 일반적인 TV 소스 못쓰고요 다이렉트 송출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 송출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 그래서 이런 것만 가능하고요 대신에 KBO 리그는요 방송사 소스 써도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올라오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하고 다시보기 소스 송출로 해도 돼요 하여간 그렇고 K리그는 그 방송사 제공해주는 그런 소스 이런 것만 이런 소스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스포츠들은요 그 뭐 캠 화면 마이크 이런 거 다 자유고요 아 그 법원에서 생중계 허용했어요 법원에서 생중계 하라고 그 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박근혜 씨는 거부했는데 아니 어차피 출석도 안하는 사람이 출석도 안하는 사람이 자기 선고되는 거 중계 그 거부해봤자 뭐해 자기가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반년째 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 사람 자 그리고 해외축구는 해외축구는요 방송화면을 가리지 않는 캠 화면하고 마이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음 그리고 엘클라시코는 송출이 안 돼요 그리고 비저작권 현재 메이저리그가 비저작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그 러시아 월드컵 현재까지 비저작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스트님 그 약간 그 얘기 듣고 월드컵 망했다고 아 박근 박근혜씨 오늘도 안 나온다던데요 음 자기도 오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박근혜씨는 저 아니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고 이미 일단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사실상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그래서 방송사로 그 중계가 되는데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지상파 케이블 이제 그 프릭샷으로도 송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송출 소스가 있는 동안은요 카테고리를 무조건 지상파 케이블로 송출을 해야 되고 중간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 뭐냐 박근혜씨의 그 파면때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박근혜씨 파면때하고 마찬가지로 뭐냐 그것만 하려고요 그 화면에는 안 띄우고 화면에는 안 띄우고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소리만 옆에다 TV 켜놓고 듣듯이 그 선고에 대해서는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정말 이제 국민들의 그 관심을 끌 정도의 그 재판은 중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도 그때 탄핵 탄핵이 부결됐죠 기각은 그 각한은 아니고 기각됐죠 그 기각되는 것도 그 생중계했고 박근혜씨 파면된 것도 헌법재판소 생중계가 됐죠 자 그렇고 음 그래서 이번에도 최순실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자기가 거부를 했는데 박근혜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씨는 그 선고를 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늦어도 제가 2시 전에 방송은 켜놓을 거예요 방송 켜놓고 그 방송 켜놓고 이제 상황을 그 사회요? 그 파트별로요 그러니까 사회교과군에서요 그 세부 과목들 있잖아요 그 세부 과목들이 그 파트 파트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응 자기한테 안 맞으면 어려운 거지 결국은 그래서 주문 피고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아 맞다 여러분 그 막 이제 재판에서 그 판사가 그 주관판사가 의사봉 그 세번 땅 땅 땅 그 두드린다고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무조건 하지는 않아요 그 뭔가 주의를 집중시킬 때나 그런 때나 약간 쓰는 거지 그리고 원래 그 법정에서 지금 이명박씨 구속상태죠 그리고 뭐냐 안희정씨는 안희정씨는 또 기각돼가지고 그 안희정씨는 또 기각돼가지고 그냥 그 검찰이 애 그래? 그럼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야지 뭐 약간 그런 것 같아 응 두번 해도 안되니 일단 불구속으로 기소는 해서 재판은 올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근데 이명 이명박씨 같은 경우도 물론 박근혜씨만큼의 임팩트는 아니겠지만 구속기소는 될 것 같아요 기각이요? ignore refuse 거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각이라는 거는 전문 용어예요 요청이 거부되는 거예요 이명박씨하고 관련돼서 검색하고 알아서 오세요 오늘은 그거 주제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컨디션 컨디션 조절 문제도 있고 지금 동영상 작업해야 될 것도 쌓이고 그래가지고요 좀 이제 오늘은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치 너무 많죠? 그 알아서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검색해가지고 막 그 진짜 그런 관련된 내용 막 스크롤 한답시고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한 시간 이상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한 시간 이상 잡아먹을 수도 있어서 제가 굳이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리고 그랜드 슬램 그랜드 슬램 물 면허? 아이고 근데 사실 운전면허는요 까다로워야 돼요 제가요 도로주행 점수가요 도로주행 점수 그 시험 점수 커트라인이 70점이잖아요 근데요 그 그 공인 면허시험장 있잖아요 그 면허 면허시험을 대체 그러니까 면허시험까지 볼 수 있는 운전 전문학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에서 같은 경우나 학원에서 시험까지 치러질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공식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제 시험을 관장을 하는데 면허시험장에서는요 면허시험장에서는 그 정말 경찰이 옆에 타요 면허시험장은 정말 경찰이 옆에 타요 그래가지고 면허시험장에서 규정된 코스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걸로 주행을 하고요 그 또 그거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보는데 합격 그 커트라인이요 그 70점인데 저 운전면허 강사에서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학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요 음 좀 그거 있어요 뭐 있냐면요 저는 이제 공인시험장에서 봤거든요 도로주행은 그 공인시험장에서 봤는데 그 딱 그 시험관이요 딱 70점 주는거야 딱 커트라인 70점을 합격시키는거에요 그리고 그 이제 뭐냐 내 다음으로 그 내 다음으로 시험 받던 사람은요 내가 그 뒤에서 확인 서명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응시자 한명이 뒤에서 그 뭐냐 공정하게 체크하는지 그런거를 이제 약간 그 참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유턴하는 것도 신호에 신호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신호가 좀 약간 오래 걸릴 것 같거나 교통상황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시험관 옆에서 유턴하세요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해도 돼요 음 그래서 하는데 나도 원래 조금 그 약간 위험했었대요 근데 좀 그래도 나름 뭐냐 기어 변속 운전 이런거 되게 그 스무스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 합격 준거래요 나는 그냥 주행 자체를 스무스하게 했다고 나는 그냥 스무스하게 운전했다고 부드럽게 운전하길래 합격졌다고 하여간 그런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합격을 받긴 했는데 참고로 저는 거기서 그 도로주행 코스가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은요 도로주행 코스가 월드컵 경기장에 끼어 있어요 그 주행구간이 상암동이에요 그 면허시험 그 서부면허시험장은 도로주행 코스가 상암동이에요 그 뭐냐 그래서 그 월드컵 경기장하고 DMC 일대를 돌아요 네 1종이에요 1종으로 닦고요 그 사실 그래서 1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여러분도 그 1종차 운전하면 그 뭐냐 범퍼 앞에요 그 미러가 달려있잖아요 범퍼 앞에 미러 달려있어가지고 그 정지선 그 정지선 쪽에 그 미러 보이잖아요 거기가 사각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오히려 승용차는 그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시야에서 시야에서 안 보이면 그 어 이제 정지선 다 왔구나 약간 그냥 그렇게 감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가끔 그 승용차 튜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 승용차 그 승용차 그 앞에 본네트 있잖아요 앞에 본네트에다가요 그 1종차처럼 그 정지선 딱 그 각도 보일 수 있게 그 밀어 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튜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택시 운전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택시겠죠 그 회사 택시는 마음대로 튜닝 못해요 근데 이제 개인 택시 자격하려면 택시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 예비군 훈련 온 사람들 중에요 자기 차를 갖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입수할 때 동원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이나 근데 자기 차 갖고 입수한 사람들 중에서요 그 택시 운전사 있어요 진짜로 예비군 훈련을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택시 운전사라면서요 구파발력까지 태워다 준다고 얼마에 얼마에 태워다 주겠다 현찰로 그래서 그 미터기에 찍히는 거 상관없이 그냥 딱 그 딱 그 금액만큼 딱 갔더라고 나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구파발력까지 태워달라고 하고 그러면 원래 연신내역이 좀 편하기는 해요 연신내역이 번화가 쪽이니까 근데 나는 굳이 내가 구파발력을 태워달라고 한 이유가 구파발력에서 옷 갈아입으려고 나는 예비군 훈련 갈 때 옷가방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예비군 훈련장으로 갔을 때는 이제 구파발력에서 옷 갈아입었고 그 저는 뭐냐 저기 그 동원훈련이나 뭐 소지점검 이런 거 갔을 때는 그 그 부대 안에서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끝나고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아예 그 끝나고 갈아입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훈련 끝나고 퇴소할 때 그 뭐냐 왕복 교통비 지원받잖아요 그 왕복 교통비를 지원받으니까 그 이제 그거를 받고 나가는데 이제 그거 돈 받는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줄 서 있는 동안에 나는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가 나름 그런 걸 써먹죠 그런 동안 옷 갈아입고 나가고 그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소지점검 훈련 때 내가 저기 그 덕능곡에 있죠 그 상계동에서 상계동에서 그 별내 북쪽으로 넘어가는 그 덕능곡에 거기 훈련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받았는데 나 마지막 끝나고 나올 때 거기 앞에 교회에서 옷 갈아입고 나왔죠 그 교회 건물에서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소지점검 훈련 때가 바뀐 거예요 원래 제 주특기가 탄약이요 군사특기가 탄약이에요 그 탄약대대 나왔으니까 군사특기가 탄약인데 실제로 나는 탄약고 가서 일한 적은 없거든요 참모부에 있었으니까 탄약고가 뭐야 약간 그런 수준 그래서 맨날 동원올령하면 진짜 탄약고에서 진짜 완전히 그냥 눈팅만 하는 그 정도였는데 네? 저 원래 남캠이었어요 저 원래 남캠이잖아요 저 원래 남캠이잖아요 그래서 신입이 아니고 쉰입이라고 했잖아 방송 4년차니까 네 그렇고 그 그 가끔 그 신입어그로 끄는 BJ들 가끔 있어 네 그렇고 음 약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그 이제 동원훈련하고 소지점검 훈련은 그 그 향방 향방 예비군 훈련은 그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봤잖아요 거주지 지역별로 그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봤는데 그 동원훈련하고 소지점검 훈련의 경우는 그 자기 군사특기에 따라서 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군사특기 더하기 거주지를 감안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원래는 내가 이제 복무를 했던 데가 저기 포천쪽에 포천쪽에 오륙탄약으로 갔어요 아 근데 알고보니까 지금 오륙탄약은 또 아예 대대 자체가 이전을 했대요 아 근데 이제 그 군수부대는요 그 군수부대의 특성상 대대 예하에 영호의 중대가 있어요 중대 모두가 같은 대대 안에 있는게 아니에요 영호의 중대가 있어요 그 군수부대 특성상 그래서 중대별로 지역별로 떨어져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그 그래서 뭐냐 오륙탄약이 글로 갔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는 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정도까지만 이전했다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 원래 있었던 그 뭐냐 탄약고 그 땅 쪽으로요 그 그 그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거기를 관통으로 해요 그 포천 소울나들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아예 탄약고로 이전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대대가 이전을 한걸로 아는데 어 그래서 대대 이전하고 몰라 대대가 이전을 한건지 그 탄약고 탄약고 소속 중대만 이전한건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전은 했대요 이전은 했고 그 그 하여간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었어 그렇게 이전을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 소집점검은 그 이전하기 전이었나봐요 왜냐면 그때는 확실히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이었어요 개통되기 전이라서 이전을 안했는데 그 그래가지고 그 상계동 쪽에 그 훈련장을 오라는거야 상계동 쪽 훈련장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간부도 몇명 봤어요 나보다 후임인 간부도 있었고 어 나보다 후임인 간부 있었고요 그 그니까 군번으로 후임인 사람 계급상으로는 간부는 후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사실 그거에요 나는 이제 그 현역 병사들한테도 존댓말을 썼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무엇이냐 하여간 이제 뭐 내가 현역 때 탔던 그 미니버스 있잖아요 그 25인승 버스 그거 아직도 다 굴러다니더라 얼마나 관리를 빡빡빡 세게 했으면 그때 그 버스가 그대로 다니는거야 그 25인승 버스가 그거 그게 다니고 그 간부 한명은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니까 나를 아는 간부가 있어 한명이 그래서 어 아직 아직 어 아직 전역 안하셨네요 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현역일 때도 그분은 원사였어요 내가 현역일 때도 그분이 원사였기 때문에 한 이쯤 되면 전역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직 전역을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와 아직 계셨군요 그렇게 있고 그 하여간 모든 간부가 다 오진 않았을 거에요 다 오진 않았고 당연히 뭐 대대장은 바뀌어있고 음 대대장은 당연히 바뀌었죠 하여간 나를 아는 간부가 그 한명밖에 없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간부들 안부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딱 내가 이제 그 예비군 딱 그 마지막 해니까 이제 나랑 같이 복무했던 나랑 같이 공무했던 그 대대 안에 병사들은 나를 다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그때 딱 그 배우 조현재씨가 오더라구요 내가 조현재씨하고 같은 대대 있었다는거 얘기 몇번 했잖아요 그 남순이하고도 같은 대대였지만 남순이는 영외중 되었고 음 그래서 조현재씨하고 그 그날 오더라고 조현재씨가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같은 중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뭔가 인사하기도 약간 그랬던거야 말이라도 걸 걸 인증샷 찍어놓을 걸 셀카 찍어서 올릴 걸 영화배우 조현재씨하고 하고 아까웠어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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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죠 그 조현재씨하고 인증샷 찍어줄걸 아 슈퍼카프리시오 W13 아니 그렇게 보고 사실 해보라고 할 사람은 딱 정해져있죠 원래 그 슈퍼카프리시오 제작한 사람이 EXC씨 잖아요 하 EXC 강현재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삐댐즈 삐댐즈 윤상현씨도 시켜봐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근데 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또 할 사람들은 해요 하하하하 그 할 사람들은 해봐요 저는 못해요 그쵸? 이게 스탭 제작자들이요 사실 쉬운 스탭 만들기도 어렵고 어려운 스탭 만들기도 어려워요 어려운 스탭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쉬운 것 만드는 것도 일이고 쉽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 스탭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그 중에 아니요 님고씨가 만든 스탭도 어려운 거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발랑 귀엠 하여간 그런게 있는데요 그 HTTP 난이도 얼마 정도요? 내가 히아실스 18은 깨요 18은 깨고요 HTTP 17은 S 받아요 근데 딱 그 HTTP 그 제작자가 콜레드씨인가 있는데 그 콜레드씨 같은 경우는요 한 15에서 17짜리 정도의 스탭을 만들면 그분 스탭은 이상하게 내가 15에서 17대의 스탭은 한방에 S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히아실스? 그거 누가 만들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히아실스 누가 만들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아 맞아 HTTP는 난이도별로 제작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콜레드씨가요 그 초고랩 스탭은 안만들어요 응 보통 보통 더블 23 이상이 초고랩 스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싱글 기준으로는 23 그리고 더블 기준으로는 24 이상이 초고랩이에요 근데 콜레드씨는 그 초고랩 이상한 제작을 잘 안해요 응 몰라 퀘스트존에선 만들수도 있어 퀘스트니까 퀘스트는 만들수도 있는데 일단 최소 아케이드에서는 그분은 안만들어요 왜냐면 그 그분이 평소에 원래 플레이하는 레벨 때도 있어요 그 스탭 제작자들이 원래 스탭 제작자들이 각자 자기 실력의 한계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그 실력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보다 쪼끔 어려운 것까지 만들어요 보통은 근데 이제 뭐 닌고씨라든지 윈드포스씨라든지 윈드포스 최근식씨라든지 EXC 강현재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초고랩 담당이야 초고랩 담당이 있어요 그 닌고씨 아니면 최근식씨 아니면 강현재씨야 초고랩 담당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1950 제일 어려운 스탭들은 최근식씨가 만들었구요 그분이 직접 그 뭐냐 KPF때 멘토밀씨 방송에 그 출연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1950 하지 마세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깼어 인증했어요 세계 세번째로 세계 세번째로 깬거 인증했어요 그렇고 음 근데 강현재씨도 자기가 만든 것 중에 자기가 그 깨는거 인증한거 있어요 그 올퍼백 받은거 있어요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축구공 스킨 걸고 올퍼백 나오더라 심지어 마지막에 돌더라구요 그 도는 데서 막 엔진 나와가지고 몇 번 다시 찍었대요 그렇게도 하구요 아 저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요 저 그 저 변속 그 배속 그런 저배속 없이 만들 생각은 있어요 다만 나는 이제 좀 허리 트기로 허리 트기로 만들 생각은 있어요 겁나 허리 아플 정도로 원래 나는 근데 허리 트기 스타일은 좀 좋아하거든요 내가 웬만하면 허리는 다 틀어요 그 내가 리핑잇업은 웬만하면 다 틀 수 있어요 그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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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맘때쯤에 그 리핑잇업 싱글 16 할 때는 제가 그거를 그 마지막에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됐는지 내가 스킬적으로 안 됐는지 솔직히 저는요 이제 체력은 더 안 좋아져요 체력은 더 안 좋아지는데 제가 그 19에서 20까지는 어떻게든 깨는 스텝이 나오는 게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스킬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 스텝을 약간 그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으로 반복 숙제를 해가지고 그 약간 그 이제 아 이 스텝은 어떤 식으로 허리를 틀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숙제하는 거죠 숙제하고 스킬로 이제 체력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거죠 그 발 작은 거 킷 다리 짧은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스킬적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에 그러니까 제 실력권보다 조금 쉬운 동영상도 올리거든요 그 도나텔로 싱글 12 내 실력치고는 쉬운 건데 12치고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거는 올퍼팩 영상 올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약간 12치고는 스킬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허리틀기 스킬이 그래서 그 자세히 연구 차원에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 기본기는 그러니까 기본기로 기본기로 할 수 있는 스텝은 웬만하면 올퍼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기 정도만 써야 되는 거는 제가 판정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근데 진짜 막 짜증나는 스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면 완전 판정이 뭉개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리핑이더 그 대회연 PPF 대회연습 때문에 그 미러 걸고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거 치고는 판정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진짜 나 그거 필사적으로 허리 다 틀었어요 진짜 다 틀었다가 마지막에 지쳐서 막 지쳐져가지고 막 정신줄 놔가지고 막 롱노트 썰리고 쉬운데 다 틀렸잖아 마지막에 정작 틀어야 되는 건 다 틀고 막 허리 허리 막 이렇게 틀고 막 이러는 거 다 틀고 그런 건 다 틀고 약간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뭉개기예요 한 발로 두 개 밟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뭉개는 걸 내가 못해요 그거 완전 못하고 일단은 일단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사람들이 약간 싫어할 정도의 허리 틀기 그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tpf때 그 주특기 쓰라는 거예요 자기소개할 때 그래서 그냥 허리 틀기 쓴 거 웬만하면 다 튼다고 아 롱노트 처리?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숨쉬기가 주특기인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내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보니까 내가 주특기가 있더라고요 1 주특기가 딱 있어요 1 막 0그랫 1굿 0그랫 1배드 0그랫 1미스 막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1그랫 그래서 막 막 빡친 적 있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그 이제 좀 뭐냐 오늘 저 캔방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이따가 낮방송 하려면서 컨디션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거 방송 끝난다고 내가 바로 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작업할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따가 낮에 방송 켤려고 컨디션을 맞춰야죠 컨디션 맞추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캔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낮 2시 10분에 선고 시작한다고 하죠 아마 그래서 그 전에 켤 거예요 음 그 전에 켤 거고 예 그 전에는 켤 거고요 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글소스도 유튜브에 올려야죠 그래서 저 지금 밀린 영상들도 약간 좀 작업해야 될 것도 있고 뭐 글 써놔야 될 것도 있고 오늘 할 게 많아요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네 오늘은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아 그 다음에는 좀 뭐냐 좀 뒤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따로 나중에 따로 얘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요 음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음 네 오늘 여기서 네 녹화 끝 녹화 종료하고 네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녹화한 거는 본 채널 유튜브 본 채널에 안 올라가고 제 풀영상 채널에 올려갈 거예요 오늘 그냥 토크한 거라서 네 그거는 이제 풀영상 채널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녹화 종료할게요 빵